안녕하세요. 우마리아입니다. 2024년도 9월에 치러진 고위 화학 모의고사 해설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볼게요. 암기가 조금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과학자로 보는 화학의 역사의 일부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멘델레프 그리고 하버, 하버 보슈법 알고 있죠. 모줄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모줄리는 1915년 원소들을 뭐? 무슨 순으로? 이건 외우는 거야. 양성자수, 즉 원자번호 순으로 배열을 해서 멘델레프의 주기일표에 있었던 다양한 오차들을 잡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암기하셔서 기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원자번호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 원자번호 다르게 하나 써. 양성자수다 이렇게 찾아주시고요. 뭐 1번 단순 암기 문제였습니다. 자,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사용되고 있는 물질에 대한 자료이다. 나와있네. 자, 기억 프로펜은 다회용 컵의 원료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프로펜을 이제 다양하게 중합을 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에탄올은 자동차 워셔에게 성분이 된다. 맞고요. 아세트산은 의약품 합성. 그리고 이제 진통제 같은 것들을 만들 때 특히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요. 저기요. 여기 있는 프로펜은 탄소화 물이 됩니까? 가능하죠. 탄소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니은. 에탄올은 의료용 소독제로도 사용됩니까? 어, 가능합니다. 얘가 에탄올이 단백질을 굳혀주는 역할을 해. 어, 그래서 의료용 소독제에 사용 가능하고요. 디귿. 자, 아세트산을 물에 녹이면 아세트산은 CH3COO-와 H플러스로 이온화가 되기 때문에 산성 수용액이 됩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정답 5번에 기역, 니은, 디귿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 볼게요. 자, 그림은 3가지 물질을 주어진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보면 포도당, 철, 염화칼슘이 있는데 자, 고체 상태에서 연성이 있습니까라고 하는 건 금속을 찾아라는 거죠. 자, 그리고 아니요가 여기가 포도당이면 여기는 CACL2, 염화칼슘이 해당하는데 자, 이거 보시고 바로 보기 읽어주신다면 자, 기역, 기역은 처리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자, 니은, 공유결합물질인가라고 하는 것은 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용결합물질입니까? 라고 말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니은은 금속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정기적 인력으로 결합이 형성된 물질이니? 라고 하는데 이거 기역으로 바꿔야죠. 자, 니은은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기적 인력이다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자, 정답은 1번, 기억이 된다.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A가 수행한 탐구 활동이다라고 하네요. 자, 2, 3주기에 속한 원자들은 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어, 이제 탐구 과정을 볼게요. 자, 2, 3주기에 속한 각 원자들의 제1이온화 에너지를 조사하였다. 그걸 표로 정리했더니 뭔데?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또 올라가. 뭐야? 위, 아래. 위, 위, 아래. 뭐 이렇게 지금 된다라는 거 아니겠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좀 그려본다면 올, 네. 올, 올, 네. 올, 올. 올, 네. 올, 올, 네. 올, 올, 올. 이런 식으로 2주기와 3주기가 나타나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결과에 대해서 1, 2, 3, 4, 5에서 가장 좋은 이 문장을 찾아야 합니다. 자, 학생 A의 결론이 타당할 때 기억으로 가장 이제 적절한 것이 같은 족에서 원자, 이 같은 족에서 전자의 수가 클수록 제1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하는데 같은 족에서 전자가 크면 제1이온화 에너지는 작아지죠. 틀렸어. 그리고 2번, 같은 족에서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제1이온화 에너지는 싸그리다 작아지고 있지. 그래서 2번이 가능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같은 족에서 홀전자 수가 클수록 제1이온화 에너지는 커진다라고 하는데 홀전자 수 어느 정도 외우고 있죠? 1, 0, 1, 2, 3, 2, 1, 0. 하나도 규칙성이 없습니다. 틀렸고요. 자, 4번, 같은 족에서 원자과 전자 수가 클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런 거 없죠. 작아지는 구간은 이런 구간밖에 없거든요. 틀렸습니다. 같은 족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이 크면 제1이온화 에너지가 껍질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원자 번호가 크다라는 걸 말하고 이온화 에너지는 지금 다 작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 반대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자, 우리 4번에 다른 것들 다 필터링 했고요. 정답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